진짜 너무 짜증난다 햇볕이 진짜 쎄져 지금 벌써 무슨 여름 날씨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반팔 입고 있어 지금 원하시는 요리 현금으로 주무지만 넣어주세요 네, 끊지 마세요 파란색 요리 전용입니다 홈 로즈를 열려주고 주무지도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유입니다 안녕하세요, 용자입니다 여러분, 앞에 영상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워닝을 바꿨습니다 루프킹의 270 워닝으로 변경을 했는데 저희가 루프킹의 엠버서더로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내일이 루프킹의 엠버서더로 리뷰를 좀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리뷰를 할 겸 해서 캠핑을 가고 있거든요 지금 시간이 좀 늦었습니다 아홉시에요, 아홉시 시간이 늦어가지고 음식을 좀 사가지고 갈 거예요 여기서 고거 먹고 불멍도 하고 그렇게 좀 캠핑을 해볼까 합니다 야, 얼마만에 이렇게 음식 싸서 캠핑 가는 거 진짜 오랜만이다 4달 만이고? 하하하하 안녕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수 박수 이거 저희 마지막이래요 이거 하마터면 못 먹을 뻔했어 못 먹을 뻔했어 인천에서 왔는데 대박 저희가 저번 주에 이걸 먹고 이것 때문에 여길 이사를 와야되나 그런 생각을 좀 했었군요 진지하게 고민했지 진짜 너무 좋아하니까 너무 맛있더라구요 지금 저희가 이제 음식을 산 다음에 캠핑을 해야되는 박쥐까지 30분을 더 가야되요 지금 시간이 10시 반이거든요 와... 얘가 너무 좋다 진짜 최대로 힘든 캠핑이 될 것 같다 와... 벌써 11시 넘었어요 오늘 진짜 2박 3일 느낌이야 2박 3일 느낌이지 않냐? 오늘 가는 곳이 약간 초회행길이거든요 천천히 가야돼 천천히 가야돼 천천히 가야돼 아이고... 우리 차 괜찮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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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5% 오던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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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가미의 깊이가 얼마나 되는지 몰라가지고 결국에 일로 가고 있어요 지금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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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헉! 안돼 안돼 저 턱이 너무 높은데? 우와 옆에 어... 머리 서러워 어후... 어후... 여기? 응? 이쪽으로? 응 어디까지 가고 싶은데? 어? 길이 어디야? 어? 길이 어떻게 되는거야? 쌍라이트 켰어? 쌍라이트 켠거야 이게 쌍라이트 켠거야 이게 우와 저거 뭐야? 물안개야? 어... 물안개인데 어디로 어떻게 가는지 길을 모르겠는데 이렇게 있지? 그럼 여기서 이만큼 이렇게 이렇게 이거 자칫 딸모사에 깊은 데로 들어가면 또 어... 그럼 가지마 이 근처에서 그냥 캠핑해 여기서 하자 입구에서 저기서 해 그냥 뭐? 넘어가 아 또 넘어가? 아 나 그 덜컹덜컹 너무 싫은데 천천히 오빠 밟지 말고 안 밟고 있어 지금 우와 오프로도 좋아하시는 분들 여기로 오세요 오프로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아까 오른쪽에 보니까 저기 카라반이 있는데 저기서 그냥 자리 잡아 아 아 12시 11시 반 되니까 도착했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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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도착을 해가지고 세팅을 다 끝냈거든요. 부족한 부분 조금 정리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먹을 거 좀 먹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지금. 도착해서 장비 세팅하고 하니까 12시가 넘었어요. 이게 초행길이고 그리고 좀 늦게 출발을 하다 보니까 평소보다 시간이 좀 더 걸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지금 일단 운려의 기분부터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기분 어떠세요? 배고파서 너무 기분이 안 좋아. 일단은 무시동 히터는 켰어요. 아직 좀 무시동 히터는 써야 되는 것 같아. 오히려 지금 간절기다 보니까 무시동 히터 더 많이 쓰게 되는 것 같지 않냐? 어? 아 온도 올리는 거야. 아니 오늘 영상이지 않아? 근데 왜 이렇게 추워해? 3.0. 어? 밥을 안 먹으니까 당 떨어져서 추워. 더 추운 거야 지금. 손이. 그리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여기 한번 둘러보자. 여기가 보니까 도강을 해서 들어갈 수 있게끔 돼 있거든요. 근데 도강이 깊이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 거야. 여기 지역에 계시는 분이 명장님하고 가보세요 이렇게만 말씀을 하셨지. 그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무서워서 못 가겠더라고요. 바닥이 좀 물이 좀 보이면 깊이를 대략적으로 알 수 있으니까 들어가겠는데 이건 뭐 들어가지도 못해. 나 그런 궁금한 거 있어. 뭔가 들어갔는데 어? 생각보다 물이 깊네? 하고서 후진을 안 돼? 안 될 거야? 그냥 차 버리고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그래? 브레이크를 밟으면 안 되는 거지? 안 되지 않나? 그냥 궁금해서 갑자기. 어? 들어갔다가 어? 너무 깊은데? 소중해서 나오면. 그리고 아실만한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코치님이 캠핑 갈 때만 유일하게 좀 허락을 해 주셔가지고. 아 씨. 친구인다 친구야. 이번에는 좀 한 단계. 원래 기본 1단계 지금 안 매운 맛. 벌써 냄새가 미쳤다. 장갑을 오른손에 끼는 게 나은 것 같더라고. 저번에 왼손에 꼈어? 왼손에 꼈다가 바꿨어. 너무 타이트한 거 아니야? 아니야. 그래서 사장님이 좀 덩치가 있으셔가지고. 큰 거 주신 것 같아. 진짜 미쳤다. 딱 좋네. 비교할 미쳤어. 올려서.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미쳤어 미쳤어. 내 거? 알았어 내 것도 있어 여기. 넥쭈먹으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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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얀 먹으시나? 입술... 그래. 아 집에도 계란 내가 삶아 놓고 있는데 갖고 올걸 그러면 더 많이 먹을 수 있는거에요 그러니까 삶은 계란 8개 챙겨야지 캠핑가서밖에 못먹는데 이럴 때라도 먹어야지 캠핑을 악용하고 있어 우리 요거를 통과하겠습니다 우리가 양념을 하도 긁어먹어가지고 별로 없지 이렇게 이제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야 소스를 좀 더 찍을 수가 있어 그래서 이렇게 하면 소스를 위에 올릴 수 있거든요 나도 먹어도 될까? 거기다 소스를 발라가지고 먹는거야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까놓은 거를 하나씩 먹으면 되는거죠 여보 촬영해야지 아니 이거 이렇게 이렇게 타이트 이렇게 해갖고 까는 거부터 했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성격이 급해졌어 아니 원래 식후김 해야 될거냐 식후김 김이 왜 이렇게 줄었냐 그치 응 이게 진짜 양아치지 야 김이 왜 이렇게 좁어 이렇게 두개 해야지 하나야 어? 4개 6 8 쓸데없이 뭔데 기진지 12개 6개 들어있는거 6자 말이 돼? 왜 나한테 승질이야 자 그럼 우리 김 따먹기 게임 좀 해볼까? 하하하하하하하하 꼴랑 6개 밖에 들어있진 않더군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순간적으로 생각한 게임입니다 요건 일단 쌈화차에요 쌈화차 그 다음에 녹차 커피 레몬 그래서 이거 4개인데 어떻게 하는거냐면 자 일단은 김을 하나 걸어 하하하하 어 그 다음에 뒤에 숨겨 응 그 하나 골라 어 쌈화차 그럼 내가 다 가져가는거지 김을 하나 걸겠습니다 하하하하하하 우리 도박거리야구 김 하나 걸고 자 당신이 먼저 해봐 이거? 응 하나만 골라 사기치면 안된다 손이 눈보다 빠르다 뭐 그런거 하지마 뭐야? 용자는 위에서 앉자 해 레몬 어? 어떻게 맞췄어? 어떻게 맞췄어? 그럼 이거는 내꺼야 내꺼가 되는거지 내꺼가 되는거지 흑 흑 흑 흑 김 저거 하나만 걸거야 아니면 더 올었는데 흑 흑 아니요 녹차 진짜 그렇게 생각하나나 녹차 전원 더 길기 아니야 녹차야 녹차야 안 튀어나온거 보니까 녹차야 하하하하하하 야 같이 하하하하 아 좋네 짜신이야 흑 왼손에 있다 한 장 더 얻을 거야. 왜 한 장 더 얻어? 짝이네. 그래. 콜하면 하나 더 내야지. 나도 해야 돼? 당연하지. 쫄리면은 그냥 포기하던지. 그래. 바꾸기 없다. 알았어. 바꾼 거 아니지? 아니야. 나 그렇게 양심 없지 않아. 당신을 바꾸나 보네? 싸워져! 진짜 짜증나. 우와. 어떻게 맞췄어? 진짜 짜증나. 우와. 어떻게 맞췄어? 하나 먹어도 되겠군. 저게 왜 이렇게 안 먹었냐? 나 옛날에 이렇게 되게 많이 먹었네. 멀쩡하니 끝나고 왜 저렇게 먹는지. 옛날에는 왜 저러고 먹었는지 모르겠어. 나도 그렇게 먹었어. 꽁꽁 짜가지고. 떼고 봐. 아 여기 있습니다 지금 이 날씨에도 운열매트 하는 사람 있나 우리 있겠지 좀 이렇게 추운데 이렇게 추워 그럼 그래도 지금 한 영상 이상도 되지 않을까 아 이거 물을 왜 담는거다 내려가야 된다니까 뭔가 자리는 잡아야 될 거 아니야 그냥 자기 잘라고 자기 자리만 해놓는 거 봐 아니 아니지 저거 빼면서 당신들이 또 해놨잖아 나 나갈 때 내려갔다 와야 된다니까 랜턴은 진짜 걸기가 되게 좋은 거 같아요 위쪽에 고리가 있어 가지고 랜턴 걸기는 진짜 편하고 좋아요 오늘도 누워서 인사드리는데요 지금 시간이 꽤 많이 늦었어요 한 2시 정도 된 거 같아요 어 맞아요 2시 정도 됐는데 일단은 빨리 누워서 자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주변조 좀 돌아보고 앞쪽에 너무 궁금하거든요 약간 오프로드 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하더라고 그리고 실제로 오프로드 세미오프 정도 하시는 분들이 여기 많이 오신다고 하니까 일단은 내일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차 끌고 나가서 구경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안녕히 주무세요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용자입니다 지금 9시 17분이고요 일어났습니다 지금 용련은 지금 자는 척 하고 있는데 일어난 거 같아요 왜 웃어 이게 לי오프 우아...세는 갈대 벗이야 선물 week 학생캉 준비 수고하 책 시 지나가 지난 1970 초대 zos 살짝 피 から 뭔가 좀 느낌이 이상하네요 산릉들이 이렇게 보이니까 이것도 느낌이 좀 색다른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와 멋있다 근데 이쪽으로도 이쪽으로 샤들이 지금 지나다니나 보다 뭐야 이거 날파리야? 와 이게 날씨가 조금씩 풀리니까 벌레들 날파리들이 엄청나게 많네요 오 이게 구멍이 뻥뻥 뚫려 있구나 어제 이쪽 길로 잘못 들어갔거든요 근데 여기가 보니까 구멍이 뻥뻥 뚫려있네 우와 맛있는 거 먹나봐 눈 뜨자마자 먹는 기분이 제 사회로 제일 맛있어 운동하고 먹는 맥주 맛이랄까? 일어나자마자 영품 좋지 어이가 없네 눈 엄청 부었어? 부었지 어김없이 배고픈데 사과 좀 줄래? 근데 맞은 거야? 아니 퀄리티가 왜 이래? 저기 퀄리티리가 edereen 불운Max 제 시kee 음 개 왜? 사실 머리뚱 다 보여 차례 빙가 좀 줄래? 네 머리통이 다 보여 그 신나가 여기 이 지역에 계시는 분한테 전화를 한번 해봤거든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기회를 한 번 더 보여요. 왜요? 당신이 머리통이 다 보여요. 왜요? 비가 좀 줄래? 네네. 머리통이 다 보여요. 이 지역에 계시는 분한테 전화를 한번 해 봤거든요. 도강을 어저께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이 안 돼서 도강을 안 했는데 제 차로는 충분히 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나가면 오프로드 하는 차량들이 되게 많이 온대요 그래서 약간 세미오프 정도 즐길 수 있고 그리고 안에 경치도 굉장히 좋다고 하니까 들어가면서 체험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그럼 가자 제가 잘 먹었을때는 이렇게, 전자, 물을 뭉쳐줄게요 다진마늘을 넣을 수 있고 다진마늘을 넣어 turb는 걸 만들고 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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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워 이렇게 안 더워가지고 반팔 입고 있는 거 봐 한 5월 정도까지는 거의 이제 밤에는 춥고 낮에는 따뜻하고 이럴 거란 말이야 앞으로는 그러니까 낮에는 따뜻하니까 낮에는 어닝을 좀 피고 밤에는 또 추우니까 무시동유터 또 써야 되고 무시동유터는 내가 볼 때 한 5월까지 쓸 거 같아 여기 시작한다 지금 다 알아봤어? 집은 다 알아봤어? 이사가려고? 혼자 이사가려고 정국이한테 따라 살까봐 지겠다 진짜 캔! 응? 다닐 캔! 여기 이 지역에 사시는 분한테 여쭤봤는데 그렇게 깊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입고 한번 가볼게요 절로 그냥 가는 거겠지? 이쪽은 아니고 어어어 가보자 역시 이렇게 즐기는 거 아니겠을까? 역시 차를 높이길 잘했어 약간 그..그거 같아 비내색 아니 비내색도 비내색인데 상 버려진 땅 이걸로 뱃뱃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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뱃 장소 옮겼습니다 아니 지금 여기 안으로 들어왔는데 상당히 좋네요 뷰도 좋은 것 같고 약간 일반 차들은 들어올 수 없는 곳이긴 한데 상당히 나름대로 괜찮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햇볕이 진짜 쎄져 지금 벌써 무슨 여름날씨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반팔 입고 있어요 지금 공료 안 더워? 나도 더 좋고 용자TV 홍보해 주는 이거 저희 옛날에 되게 오래전에 우리 구독자 한 만 명도 안 될 때 만 명 넘은 다음에 로고 바꿨잖아 이거 옛날 거네 우리 한 3,000명, 4,000명 이때 그래서 저희 이제 밥 먹을 준비 좀 하고 점심 먹고 그리고 철수를 하려고 하거든요 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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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뭘 시키려고? 마지막 인사해야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여러분들 다음 주에도 리뷰 영상과 브이로그 영상부터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3월 달부터는 많은 영상도 준비해볼 테니까요. 용자TV 그동안 시청 못하셨던 거 있으면 몰빵으로 한번 영상 시청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우루오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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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자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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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자TV